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하 미 오늘 마실 맥주는 슈퍼엑스 중국 맥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국 맥주고요 제품명 용창텐냐 슈퍼엑스 용창이예요 창이 아니라 용창텐냐 슈퍼엑스 쥔고자 슈퍼엑스 뼈하고 오징어 청양고추 제품명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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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Merry 라면 창업은 치즈볼에 넣었어요 치즈볼을 준비했어요 치즈는 매콤한 치즈 치즈는 매콤한 치즈 치즈는 매콤한 치즈 적게 먹어 frying 계란 וגlan 계란 계란린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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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무 계란 너무 맛있어 무슨 맛이냐면 되게 기본적인 괜찮은 맛이에요 찡타오처럼 제가 좋아하는 그런 무난한 맥주 맛 딱 그 맛입니다 잘먹었습니다 안녕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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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 인테리어 소품이야 안쳐봤어요 기타 몰라 어떻게 치는데 저걸로 사람 머리 내려칠 수 있어 정말로 잘 무서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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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